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천상별공 혜린선녀입니다. 굿이라는 건 신과 그리고 조상님과 인간, 제가집이죠.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만남을 이루는 게 굿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안에서 원도 풀고 한도 풀고 돌아가신 조상님도 만나고 풀어드리기도 하면서 살아계시는 우리 제갓집, 굿을 의뢰하시는 제갓집도 한도 풀고 원도 풀고 그러면서 신령님의 보호도 받으시고 제수를 받으시는 그런 게 저는 굿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은 믿음과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요. 그건 기본으로 가지고 오시지만 들을 준비가 돼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일단 조상님 말씀도 듣고 신령님의 말씀도 듣고 잘했다, 잘못했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. 많은 걸 듣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본인들이 변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더 큰 제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Question dai. 10년이 넘어 errand도 about 그런지 know- 그런데 너는 너는montẳuse 수babiner인은 있고 보니까 오늘이 알려진,그랫동의 여행에서 봐야 되었어요. issä 링 Putt은..! 이쪽으로 앞서 가 quiserano James을 한번とか 슬픈 부은 삶스러움 같은 hectare입니다. 허리 안에서 뱉다. 눈이UM 然后 보며 다시 sonra 여러분은 회사관ρε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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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도거리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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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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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, , , , , , ,, ,, ,, ,, ,, ,